안녕하세요 시아의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오늘은 IT 제품인가요? 경계선이 지금 애매하죠 가전제품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벌써 이 팬더믹 시대가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이 MWC 스페인 취재를 가려고 예약을 다 하고서 이따가 취소된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갈 수 없겠죠 이렇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본다면 바로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등 집이나 실내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특히나 집안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일 여러가지에 관심을 갖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안 청소나 이런 집안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씻기, 세척기나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없던 가전제품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생겨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청소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집을 이사하면서 좀 넓게 되면서 이제 매일 청소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좀 청소 시기가 점점 텀이 길어지거나 그러다가 뭐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알아보던 도중에 꽤 괜찮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이번에 한번 봐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살펴보면 저도 뭐 종종 사용해보고 리뷰를 테스트를 해보고 했었는데 일반 진공 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 전용으로 이제 보통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겸용 제품으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리치버 제품으로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클리닝 브랜드라고 해요 저는 이제 중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중국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경쟁을 하고 하면서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나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성비만으로써 쓴 제품인데 살펴보니까 이전 버전의 제품들은 해외 직구로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았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제품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 기능들이 좀 많이 있고 보니까 쿠팡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구입을 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졌고 가격도 좀 할인이 돼서 좀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이상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한 기능이 중심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게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글화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글 업데이트가 되기도 또 했는데 그러면 또 그렇고 다른 장점이 꽤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성품을 보면은 먼저 이제 본체와 먼지통, 물걸레통 그리고 이제 사이드 브러쉬가 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 있고요 물걸레도 여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먼지통에 필터와 충전기, 스탠드, 어댑터, 뭐 그리고 청소용 브러쉬? 뭐 이 정도가 있는데요 청소용 브러쉬는 이렇게 생겨서 머리카락 등을 커팅하기 좋게 띄면 커팅하기 좋게 칼날이 돼 있습니다 꼭 이제 자동차의 안전벨트 그거 끊을 때 쓰는 비상용 칼날, 커팅 칼날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우선은 외관입니다 일반적인 로봇청소기처럼 원형으로 돼 있고요 상측에는 LDS 레이저 탐색 부분 모듈이 이렇게 있고 측면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슬라이딩 서랍 방식의 먼지통 그리고 두 개의 회전 브러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도 몇몇 로봇청소기를 사용해왔기에 이리저리 스펙보다는 이게 사실상 얼마나 잘 될지 편리할지 불편함 없을지 실사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터리가 깁니다 정말 장점이에요 예전에도 로봇청소기 썼었는데 뭐 집이 적거나 청소 공간이 적게 적게 나눠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한 번에 청소를 걸어놓고 외출을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청소를 하다가 멈추고 다시 충전 스테인 세연으로 왔다가 또 청소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외출할 때 이렇게 충전 스테이션을 갔다 오면은 충전 스테이션을 못 찾아 갖고 멈춰 있거나 어디 구석에 밖에서 배터리 다 돼 방전돼서 살려달라고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눠서 충전하는 경우 아침에 외출할 때 분명히 청소시켜 놓고 점심때쯤에 오면 다 돼 있어야죠 두세 시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들 있는 것 같이 있다가 갑자기 오후에 뭐 딴 일을 하고 있는데 윙 하고 다시 2차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시끄럽고 불편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배터리가 좀 큰 게 여유롭겠죠 튼튼히 청소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사를 해서 47평 정도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 로봇청소기가 하기에는 그래서 다 청소를 못 하는 적들이 있는데 요거가 5200mAh라고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잘 됩니다 장애물만 없다면 청소를 다 하고 집에 오면 크레들에 와서 보면 2, 30% 정도는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장애물 걸려 있어도 걸려서 한 고생을 좀 하긴 하는데 제 집도 한 20% 정도 이상은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막 걸려서 못 나오지 않는 한은 그런 식이고요 처음에 한 번인가는 탐색하냐고 굉장히 헤맸어요 사람 있는 데도 가서 약간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헤매고 그래서 야 이건 뭐 이렇게 쓸만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건도 이제 잘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특히나 저는 이제 작업실로 쓰는 공간이 있는데 바닥에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뭐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 밀고 다니면서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먼지 박스도 굉장히 큰 편이라서 뭐 이렇게 모자라거나 하는 것도 없고 물탱크도 보통 예전에 물걸레 청소기 로봇을 쓰면은 저거 갖고 채워 달라 그러는 정도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이 물이 좀 남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도 그런 거는 긴 배터리랑 그런 거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냐면은 스펙상 2cm 정도의 매트 같은 거를 넘어다닌다는데 2cm 정도는 웬만하면 문지방도 넘어다닐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 집은 문지방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카페트 넘어다니는 거에 예사고 매트가 있습니다 아이들 매트 같은 좀 두꺼운 매트 있잖아요? 한 거의 1.5cm 정도 되는데 그 매트 턱이 부드럽게 돼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넘어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걸리게 생겼는데 그런 거 슥슥 넘어다니고요 크게 문제없이 넘어다닙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발 매트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 두꺼운 걸 떠나서 무겁습니다 이거를 밀고 다닙니다 밀고 다녀 넘어다닐 때도 있는데 가끔 블러쉬 타입 때문에 블러쉬에 잘못 걸리면은 끼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밀고 갑니다 그거를 옆으로 미는 게 아니고 긴 방향이 2m 가까이 되는데 2m를 밀고 다니는 건 굉장히 힘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앞에 헝거 발판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원래 치워줘야지 맞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하다 보면 안 치워주고서 이럴 때 입고서 있는데 그거를 걸려서 원래는 못 빠져나가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다른 청소기들 보면은 근데 얘는 그냥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밀고 다니면서 청소하다가 결국엔 빠져나옵니다 그냥 돌면서 그런 면에서도 힘이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밑에 바퀴를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만 배터리 소모가 없다면은 뭐 충분히 50평대 아파트를 한 번에 청소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달 사용 결과 저는 집에서 이제 절벽같이 높이가 다른 베란다나 화장실 턱 있잖아요 툭 들어가는데 그런 데 문만 잘 닫아 두면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종종 거실 쿠션 매트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생겨서 블러쉬가 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반반인 거 같아요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끔 끼거나인데 그런 거 빼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아 그리고 빨래건조대 있죠 알루미늄으로 된 거 이렇게 간이로 세워놓는 거 이거는 너무 가벼워서 가다가 얘가 넘어다니다가 쓰러트리게 되면 거기 깔립니다 끼어서 힘이 좋아서 깔리는 거 같아요 보통 밀고 좀 밀다가 많은 거 같은데 막 넘어 다니고 밀고서 끌고 다니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힘이 없어서 그게 쓰러지면 거기에 딱 끼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만 치워주면은 나머지는 거의 문제없이 구석구석 치워줍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한글화가 하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한글화된 앱이 있고 연락을 해보니까 한글화를 하고 그렇게 현지화를 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용할 때만 해도 그냥 영문 정도밖에 음성이 나오는 게 한 7개국어? 그 정도로 돼서 그때 쓸만한 게 영문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한글로 이야기를 해줘서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청소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골집에 가서도 청소를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시켜요 그럼 그게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청소를 완료하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방 구역을 이렇게 딱딱 표시를 해주고 각 구역마다 룸이라고 돼서 여러 가지 세정해서 청소가 가능하고요 가상 구역을 정해서 일부만 청소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탐색을 해서 한다던가 이런 방식도 되고 청소를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나 제 방 같은 경우 각각 바닥에 뭐가 있어서 청소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어질러는데 장난감 작은 것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특정한 방만 청소하던가 안 하던가 할 수 있는데 그 제한 구역을 그려서 나눠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방식으로 해갖고 다른 IoT 기기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저는 특정한 날 아니면 일주일마다 뭐 화요일 목요일 반복 뭐 한 달마다 반복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예약 방식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보통 화요일 목요일날 아침 9시에 시작하게 해 놓으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두 시간 정도 주말이나 이럴 때는 대청소 가끔 가다가 집에서 그냥 사람이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수요일이랑 화요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잘 청소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보면은 이리저리 어디가 먼지 많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이 청소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집은 잘 찾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스펙상으로는 0 옆에 한 1m 정도인가요? 몇 10cm 정도를 뛰어놔야지 공간을 뛰어놔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청소기만 달랑 놓기는 집안에 애매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렇게 놨다가 나중엔 정말 구석에 놨어요 피아노 같은 거 밑에 구석에 놔서 찾아갈 수 있는 했더니 잘 찾아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 높습니다 가격에 문제 가격을 떠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런 스펙에 비해서는 하지만 힘이 굉장히 좋고 그런 편의성 사용성까지도 같이 봐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청소기라면 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청소를 하려고 또 청소를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먼지 버릴 때인데요 많은 분들이 청소기 사용하는 게 먼지 손에 안 묻으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통에서 할 때 먼지를 묻을 수밖에 없어요 먼지통이 전체적으로 열리는 타입이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입구가 굉장히 커서 웬만한 쓰레기통 입구 많아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 먼지가 흩날리고 다시 담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은데 뭐 방법이라면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 한번 쓴 비닐봉지 비닐봉지 전체에다가 놓고서 꺼내서 털어내 버리고 그 다음에 좀 남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비닐봉지에서 묶어버리고 그래야지 쓰레기통 안에서도 먼지가 덜 나죠 그리고서 뭐 샤워기 같은 걸로 물 청소를 그냥 해버립니다 뿌려서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먼지를 좀 쉽게 버릴 수 있는 솔루션이 앞으로는 좀 개선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물걸레 청소를 하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걸레질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뭐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회전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무게로 밀고 나가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수월자국 마크가 물자국이 생기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거 같고요 하고 나면은 집안 식구들이 좀 민감한 식구들이 있는데 청소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로봇 청소기가 했는데 그 정도면은 되게 잘 된 평가가 괜찮게 받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전에는 이제 걸레를 이렇게 한번 짜갖고 하시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물 한번 적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걸레 하면서도 흡입이 돼요 원래 흡입을 안 하게 할 수 있다고 상품 설명에서는 보인 것 같은데 메뉴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지통으로 약간씩 흡입된 것들이 물걸레 통 안에 작은 먼지통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을 손으로 꺼내거나 세척하기가 조금 불편한 면이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유지 관리 면에서가 좀 더 관리가 편해졌으면 더 괜찮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는 높이가 이제 한 9.8cm 정도 되는데 소파나 이런 침대 아래 공간 같은데 웬만해서 다 들어가고 웬만큼 굵은 선들 전선 다 잘 넘어 다니고 꼬이거나 이런 거 잘 없습니다 비교표를 한번 보면 X500과는 비교하기 힘들고 X600과 프로가 약간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 모델이니까 아마 최대 흡입력 차이 그리고 배터리 증가 차이로 인해서 청소 시간이 한 번에 되느냐 나눠 되느냐 이런 것들이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인 만족도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 뭐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요 비슷한 다른 대기업 제품이랑 비교해 본다면 뭐 가격 면에서는 정말 저렴하죠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중소기업 제품이랑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꽤 나는 면이고요 중소기업 제품 국내 거는 많이 사용해 본 적은 없긴 한데 전 대기업 제품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가격대에 비해서는 당연히 괜찮고요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활 가전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저처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로봇 청소기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던 불신을 했던 그런 정도가 지금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걸로 봐서는 발전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해주겠죠 그 시간만큼 저희는 다른 거 더 쉬던가 뭘 하던가 하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제가 동영상 정보란에 같이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여태까지 시야영상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